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뛰어난 투자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2008년 워렌 버핏은 한 해지펀드 회사와 10년간 투자 수익률 내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는 해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워렌 버핏의 ETF는 85.4%, 해지펀드사는 22%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무려 4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수 추종 ETF에 돈을 묻어뒀을 뿐인데 최고의 해지펀드를 이긴 것입니다. 그럼 워렌 버핏이 투자한 ETF는 무엇이었을까요? S&P500 지수 추종 ETF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수패TV 송민섭님이 지은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입니다. 유명 투자대가들이 책을 소개하면 자주 그것은 미국이어서 그렇지 그것은 투자대가여서 가능하지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큰 돈도 없는 우리에게도 부자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지수 추종 ETF와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ETF의 5가지 장점 2. 지수 추종 ETF 3. 배당 ETF 4. ETF 포트폴리오 만들기와 리밸런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ETF의 5가지 장점 ETF 투자의 5가지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에 투자한다면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을 모아 지수와 섹터에 따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채권, 금, 은, 원유 등 기타 투자 상품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TF는 아마존처럼 한 주당 단가가 비싼 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개별 주식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도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셋째, 펀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상품입니다. 개인이 투자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면서 펀드처럼 운용사의 높은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또 개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원하는 만큼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어 기업 분석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따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미래 가치를 평가할 필요 없이 미국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가볍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주식 배당처럼 ETF 역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그런 배당주를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면 각 기업의 배당금만큼 ETF에서 자체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ETF의 다섯 가지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번째, 가장 심플한 투자법 지수 추종 ETF.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ETF 투자의 장점 중 하나는 단 하나의 종목으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과거 사례의 기초에 답해보자면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에서 지수란 주식 시세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수치입니다. 일정 시기의 주가를 특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산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한편 미국 증권거래소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습니다. 이 두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100, 러셀2000이라는 대표 지수 4개가 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4가지 지수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30개의 시장가격을 평균해 산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100년 넘게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지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S&P500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모두 거래되는 기업 중 기업규모, 유동성, 산업대표성을 감안해 선정한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S&P500 지수를 보면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법빛도 이 지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 공룡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1만 3천개가 넘는 기업이 편입돼 있습니다. 그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뽑아서 만든 것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보면 유망한 미국 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중소기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모든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101위부터 3000위까지의 2천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모두 중소형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기도 하죠. 각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미국 증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500 지수를 통해서는 대체적인 미국 증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러셀 2000 지수를 통해서는 경기 민감주의 상승과 하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각각 상장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많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동시에 수익률 또한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각 지수를 대표하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지수 ETF 다이아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주가 지수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공신력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역시 존재하는데요. 바로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는 1998년 상장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종목으로 경제 위기 또한 여러 번 겪은 베테랑 ETF입니다. 지수 추종 ETF는 보통 자상 규모가 큰 편인데 다이아 역시 2022년 2월 기준 292억 달러, 한화 약 35조 천억 원이며 총 보수는 0.16%입니다. 다이아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1.5% 정도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여기서 분배금은 배당금과 같은 것입니다. 다이아의 투자 섹터는 2022년 2월 기준 정보기술 21.62%, 헬스케어 17.84%, 금융 16.73%, 산업 14.47%, 이미 소비재 14.18% 순입니다. 상위 5개 섹터의 비중이 84.8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아가 투자하는 기업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30개로 미국의 대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골드만삭스, 홈디포 이런 순입니다. 매달 꾸준한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 성장중심 기술주 ETF QQQ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IT 공룡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떠올립니다. 이 기업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 소개할 ETF만한 것이 또 없습니다. 바로 QQQ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인베스코가 운영하는 ETF입니다. 혁신과 성장을 무토로 하는 미국 기업 중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선별한 상품입니다. 2022년 2월 기준 QQQ의 투자 섹터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정보기술 50.97, 통신서비스 18.38, 임의소비재 16.13% 순입니다. 세 섹터만 합해도 85.48%로 구성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ETF입니다. QQQ의 자산규모는 1823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219조 8천억 원으로 미국에 상장된 2500개가 넘는 ETF 중 당당하게 자산규모 5위를 차지할 만큼 투자자에게 사랑받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 중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펩시코가 있습니다. ETF 투자의 장점 중 하나는 기업의 주가가 변동하면 1년에 4번 리밸런싱 시점에 그 변화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ETF를 구성하는 여러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 투자 비중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죠. 우리가 100개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QQQ에 투자하면 저절로 변화에 맞춰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순위도 올라가지만 기업이 실적이 존치 않고 악재가 있는 기업은 투자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컨대 10년 전 QQQ에 투자했다면 그 리스트에는 IBM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면서 IBM은 순위에서 밀려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이런 관리 대가로 발생하는 QQQ의 총보수는 0.2%입니다. 즉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아진 기업은 저절로 퇴출되고 시가총액이 높아진 기업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QQQ는 확실한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ETF, VOO. 미국 주식 시장에 성장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대는 미국 시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세계 1, 2위 기업들이 미국에 모여 있으며 타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주식 시장 전반에 고르게 투자하는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입니다. 사실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장 유명한 것은 SPY ETF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왜 VOO를 소개할까요? 바로 VOO의 총 보수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수익률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중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VOO와 IBB의 총 보수는 SPY보다 3배 낮은 0.03%입니다. 이는 전체 ETF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VOO는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S&P500 지수 추종 ETF입니다. 이 상품은 S&P500 지수에 속한 각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섹터 역시 정보기술 분야 비중이 28.7%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헬스케어 13.1, 임의소비재 12, 금융 11.2% 순으로 이어집니다. 임의소비재는 의류, 레스토랑, 자동차, 미디어 등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과 관련된 분야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불황이 닥치면 임의소비재 소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임의소비재 소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임의소비재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홈디포가 있습니다. VOO의 투자 비중 상위 10개 기업은 QQQ와 비슷합니다.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순입니다. QQQ에서는 애플의 비중이 10%가 넘었는데 VOO에서는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QQ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VOO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VOO는 QQQ와 비교해 5배의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그만큼 주가 등락폭도 낮고 안정적입니다. 그 밖에도 VOO에는 QQQ 기업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회사인 버핏의 버크셔 회사웨이나 금융 분야의 JP, 모건, 체이스도 있습니다. 즉 VOO는 QQQ보다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숨은 진주 중소형주 ETF, IWM 미국 증권 시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숨은 진주 같은 기업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바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IWM ETF입니다. IWM은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 상품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2,000개의 중소형주로 구성된 지수로 시가총액 1,001위에서 3,000위까지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WM이 투자하는 기업에는 내수 비중이 높고 마진이 낮은 기업들이 많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폭도 큰 편입니다. 안전하게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IWM ETF를 매수하면 2,0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WM의 투자 섹터는 금융이 1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16.75, 산업 15.06, 정보기술 13.85, 임의소비재 11.15%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크고 마진이 낮은 회사들이 많으며 상위 10개 기업 역시 우리에게 낯선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 추종 ETF의 종류를 보았는데요. 제가 간혹 자산배분 투자에 관련 책을 소개를 하면 이런 ETF가 나오는데 여기서 E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1. 다이아 다우존스 지수 추종 ETF 미국 대표 우량 기업 30개의 투자 2. QQQ 라스닥 100 지수 추종 ETF 미국 혁신성장 기업 100개의 투자 V5 S&P500 지수 추종 ETF 미국 주식 시장 전반의 고리개 투자 4. IWM 러셀 2000 지수 추종 ETF 미국 중소용주 2000개의 투자 이렇게 4개를 소개했고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4개를 골고루 투자해도 되고요. 저는 참고로 나스닥 100 추종 ETF와 S&P500 지수 추종 ETF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 ETF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노후를 준비하는 배당 ETF 투자를 살펴볼 것인데요.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4만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행복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공기나 물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죠. 우리는 24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돈을 버는 데 소비합니다. 이를 노동이라고 부르죠. 노동과 투자를 병행하다 보면 점점 내가 직접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대신 일을 해서 내게 돈을 가져다주는 방식, 즉 불로소득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월세와 배당입니다. 월세는 부동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고 배당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는 큰 돈이 되는데 배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 더 자세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해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요. 미국 주식에 있는 배당주에 이와 같은 비슷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리얼리티 인컴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로 배당률이 4% 정도 되며 매달 달러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리얼리티 인컴에 투자하면 더 손쉽게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당 기업 또한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시색 차익도 함께 누릴 수 있죠. 이렇듯 배당 투자는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필수 수입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배당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리츠 고배당 ETF VNQ. 리츠 기업의 경우 개인 투자자 대신 전문가들이 알아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나에게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없다고 해도 투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죠. 주거, 산업, 토지 등 투자하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양한 리츠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바로 VNQ ETF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섹터는 특수 리츠 36.0%, 주거용 리츠 15.2%, 산업 리츠 12.5%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배당성장 ETF,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3년을 투자하는 것과 10년을 투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대비해 노후자금을 모으려고 투자하는 것과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목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투자 아이디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다음 가장 중요한 일은 섣불리 팔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맞춤 정작을 입듯 내게 꼭 맞는 투자를 해야 원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투자를 하는 내내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즉 주변의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처음에 가졌던 신념을 지키려면 나이 투자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당주 투자가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주 투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 투자 성향을 잘 모르겠을 때는 배당주와 성장주의 장점만 모아놓은 교집합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당 성장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 성장 기업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미래의 가치가 계속 높아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배당 성장 기업을 선호하는데 버핏 또한 배당을 주면서 꾸준히 성장해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모두 기술주라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10년째 배당을 늘려온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현재는 배당 수익률이 1%도 안되지만 10년 전에 애플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8%가 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투자 기간이 길면 기수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GRO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391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이며 배당률은 2%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VIG입니다.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249개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이며 기술, 산업, 펠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당률은 1.5%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SCHD ETF로 VIG처럼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찰슈슈압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이 ETF의 특징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채무부담과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점으로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SCHD ETF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NOVL로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66개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프로 셰어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라고도 불리는데요. 25년 이상 긴 세월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것은 경제 위기 때도 배당 컷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꾸준히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배당 성장 ETF 중 제가 평소 선호하는 ETF 두 개는 VIG와 SCHD입니다. 이 두 상품은 상장일, 자산규모, 총보수, 투자기업 등을 고려했을 때 NOVL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VIG와 SCHD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요. VIG는 2023년에는 1.88%, 24년에는 1.77%를 줬었고요. 24년은 예상입니다. SCHD는 2023년에 3.49%를 줬고 24년은 3.31% 예상입니다. 이렇게 배당 ETF까지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ETF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이야기한 종목을 담고 주식 유튜버가 소개하는 종목이 좋아 보여 담고 이렇게 담다 보면 주식 계좌가 백화점이 되는데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투자는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즉 첫째 먼저 나이 투자 성향을 파악합니다.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뒤 탄생하는 결과물입니다. 내게 잘 맞는 옷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먼저 알아야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호황을 겪으며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낸 투자 성향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나만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뚝심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배당주 투자를 하면 지루해서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성장주 투자를 하면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무서워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분야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 기간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기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포트폴리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적어도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으면 10년 이상 투자에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려면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돈을 투자할 때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10번 이상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좋고 적립식 투자일 경우는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차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분야를 4가지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즉, 4가지 분야는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입니다. 분야별 비중을 얼마로 채울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에 맞춰 구성하면 됩니다. 1.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성장의 비중을 높이고 2. 주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배당을 높이고 3.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채권과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과 반대 성향을 띈 자산의 비중이 적어도 5에서 10%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원자재를 늦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뀌고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원자대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적립식 30만원, 50만원, 300만원, 그리고 목돈 1000만원의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0만원과 50만원 적립식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작지만 강력한 포트폴리오 적립식 30만원 여기서는 성장 39%, 배당 40%, 채권 21%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데요. 성장 파트에는 S&P500 지수 추종 ETF를 넣는데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SPLG를 선택하고요. 배당에는 분홍산에 투자하는 V&Q ETF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단기, 중기, 장기 채권 중 배당률이 1% 이상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적은 중기 채권 ETF IEF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상이 3.05%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져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ETF는 자신이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준비 포트폴리오 적립식 50만원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50만원 적립식 포트폴리오에는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4가지 항목이 모두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손해를 볼 확률이 낮으며 수익을 복리로 불어나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즉 원자재가 더 들어갔죠. 누구나 투자를 할 때 복리효과를 꿈꾸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 혹은 자산을 지켜야 복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복리효과를 내려면 한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안 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에는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QQQM ETF를 넣었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서 그렇구요. 배당에는 부동산 ETF인 VNQ를 넣고 또다시 배당 ETF인 SCHD ETF를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서 SCHD를 넣었다고 하구요. 채권은 중기채권 ETF IEF를 넣고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금을 추가했는데요. GLD와 IAU 중 총보수가 0.15% 저렴한 IAU ETF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팁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반드시 총보수가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분야별 투자 비중은 성장 33.4%, 배당 44.0%, 채권 13.6%, 원자재 9.0%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밸런싱만 볼 것이구요. 매매 전략에는 차트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시점을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밸런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기 리밸런싱입니다. 날짜를 지정해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 진행하는데요. 초기에 설정한 투자 비중에서 틀어진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포트폴리오에서 QQQ의 ETF 비중을 20%로 설정하고 있는데 6개월 뒤 25%가 됐다면 5%를 수익 실현에 20%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줄어든 다른 종목을 매수해 원래 비중으로 리밸런싱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상승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종목을 저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한편 포트폴리오도 다시 리밸런싱을 찾게 됩니다. 제가 자산배분 책을 리뷰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리밸런싱입니다. 둘째로 수시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폭등해 7% 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즉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위기 때 발생하죠. 가까운 예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채권은 상승하고 주식이 하락하면서 10% 이상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변동된 비중만큼 매매를 통해 다시 비중을 맞추는데 리밸런싱으로 저점해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 리밸런싱의 경우 1년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잊지 않고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매도할 시기를 간략히 보면 첫째는 투자자 자신이 돈이 필요한 경우 둘째는 종목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업 혹은 ETF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주식 매도할 때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수패티미 님이 지은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일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내용은 극히 일부고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TF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ETF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2부 ETF 내 맘대로 뜯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ETF가 있는지 그리고 3부에서는 ETF를 어떻게 만들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ETF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내용이 알차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